부에피리그 토요 4부 A조 과파5툴즈 대 거츠 브라더스의 경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슬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1번 타자를 3땅으로 잡으며 가볍게 시작하는 거츠 브라더스 선발 투수 공유한 선수가 3진을 잡습니다. 빗맞았는데 오 바가지 바가지 역시 안타는 바가지가 최고예요. 데드볼 맞는 리액션이 일품입니다. 당신을 2020년 오스카 주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합니다. 오 마이 갓 쉽지 않은 볼이었지만 조금 아쉬운 플레이입니다. 아이고 이남수 선수 어려운 볼을 잘 잡고 아쉬운 송구로 이닝을 마무리 못하고 2점을 또 주고 맙니다. 카파의 선발 투수는 시즈니승 방어율 8.08의 유연수 선수입니다. 센터플라이 아이고 잡아줘야죠 중월 1루타로 기록이 됩니다. 아우 목순볼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펜스를 직격하며 좌선 2루타로 1점을 쫓아갑니다 1이닝을 마무리 못한 시점에서 빠른 투수 교체를 가져가는 카파5툴즈 최용식 선수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추가 미소를 되찾은 박요한 선수입니다 아우 위험했습니다 리드가 좀 길어 보이죠? 이야 빠른턴과 무릎을 노린 택으로 주자를 내려보냅니다 이유뱅 룩실 빡차 한번 요청합니다 안돼 투 스트라이크 SEX 터뚜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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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야 다행자 뛰어 뛰어 최고의 안타인 바가지 안타가 또 나옵니다 어 토끼다 내가 일로와 안타인 도착 도착 2. 2. 3. 4. 5. 5. 5. 6. 떨어지는 라이너 속 볼을 빠른 위치 선정으로 쉽게 처리하는 좌익수 이철수 선수입니다. 와우! 동물적 감각인지 얻어 걸린건지 여하튼 원아웃! 고마워! 고마워! 됐다! 오케이! 고마워! 잘 밀어치습니다. 하지만 깊은 이익수 수비로 마우스를 만들어냅니다. 득점권 찬스 득점권 찬스에서 추가 점수를 내지 못하는 불안해 보이는 하파 파이브 툴즈 증강되는 무속으로 삼진을 잡아내는 투수 이상재 선수 라이트 플라이 유전하게 처리하는 박규환 선수입니다 투수 강습 백시안의 세간 아 송구 미스 히트 깔끔한 중환으로 1점을 추가하며 턱밑까지 추격하는 거츠 브라더스 히트 라인 선상을 타고 또 한 점을 불러들여 드디어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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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봐, 이봐! 순수 4회인 야구 3, 4부 경기 영상을 많이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많은 좋아요와 구독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레슨 시청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